다 먹을 때까지 무조건 아삭한 오이소박이 만들기 오이를 깨끗이 씻고 굵은 소금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주세요 양쪽 꼬다리를 잘라내고 검지손가락 길이로 썰고 이렇게 중간에만 칼집을 넣어주세요 이래야 이 양념소가 빠지지 않아서 오이소백이 찐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손질한 오이에 끓인 소금물과 올리고당 1큰술을 넣고 잘 섞은 다음 1시간 절여주세요 그동안 양파 채썰고 홍고추는 씨발라 아니 씨 제거하시고 채썰고 고추는 숭덩하게 썰어놓으세요 이제 거의 끝난 건 아직 배 없답니다 고춧가루는 굵은 고춧가루 쓰셔야 익을수록 더 맛있고요 액젓 삼총사, 까나리, 멸치, 참치액을 섞어 쓰시면 훨씬 감칠맛도 있고 맛있어요 진짜예요 생배를 갈아넣는 게 훨씬 맛있지만 편의상 배즙 넣었고요 생강청이 딱 좋지만 없으면 간생강 반에 반 큰술 넣으셔요 스테비아는 없으면 설탕으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양념을 잘 섞은 다음에 서로 좀 친해지도록 한 30분 드시면 더 맛있답니다 썰어놓은 재료부터 먼저 치대서 간을 먹이고요 그 다음에 오이 넣고 한 번 치대 후에 이렇게 양념소를 조금씩 홈에다 집어넣으시면 된답니다 꼭 적당히 넣으셔야 먹기도 좋고 맛있어요 안 그러면 오이 옆구리 다 터져요 바로 드시면 상큼한 오이 양 때문에 입이 즐겁고 숙성시켜 드시면 감칠맛과 양념의 풍미가 입을 즐겁게 한답니다 오이소백이 담아서 가족들과 맛있게 드셔보세요